트럼프 2기의 임기 4년 동안 미국을 떠나는 패키지의 크루즈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당한 미국의 보험 사기극, 곰으로 변장한 도둑들이 한 짓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숙자였던 나에게 희망을 주고 그 책을 한 권 준 은인을 찾고 싶다라는 스타 작가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페루공항에서 잡힌 한국인이 있습니다. 독거미, 진해, 개미 등을 몸에 둘러서 한국을 가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치매발병의 위험을 31%나 인지장애의 위험을 15%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하루 담배 15개 피 이상을 피우는 것과 같이 해롭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기니 피그 요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쁜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학여행에 비용을 내지 못하는 기초수급자의 학생들의 그 비용을 대신 내준 학부모가 있어서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사람의 얼굴만 봐도 개인정보 모두가 나타나는 안경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소식 함께합니다. 위장이 좋다는 양배추 이런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전세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보 시사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11월 16일입니다. 토요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전세계에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변 환경은 각기 다릅니다. 계절적으로 단풍이 피고 있는 지역도 있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초여름, 초가을 날씨의 중간에서 덥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만 11월 16일 우리 전세계 시청자분들 어디에 계시던 간에 건강하시고 추억이 가득하신 11월의 셋째 주에 평화로운 주말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일주일 동안 많이 딱딱했기 때문에 조그만 편안한 내용들로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또 오늘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가 앞으로 4년이 되죠. 그런데 이 4년 동안 나는 이 분위기 정말 싫습니다라고 해서 미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크루즈를 운항을 하겠다라는 패키지 크루즈가 나와서 또 한동안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크루즈 회사가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4년 임기에서 도피할 수 있는 초장기 패키지 상품을 내놨는데요. 14일 프랑스 일간 르 바르지엥에 따르면 빌라비 레지던스라는 회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의 임기 동안 4년이죠. 미국을 떠나 살 수 있는 다양한 크루즈 패키지를 선보인 겁니다. 1년짜리 프로그램은 현실 도피, 2년짜리는 중간 선거, 3년짜리는 짐만 빼고 어디든이며 가장 긴 4년짜리 패키지 이름은 도약이라고 합니다. 도약의 패키지는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전체를 피하려는 여행 계획의 일정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 크루즈는 140개국 425개 항구에 기항을 하며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2028년 11월까지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코스가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피에 그만한 대가가 따른다라고 파리지엥은 지적을 했는데요. 가격이죠? 중요한 게 얼마나 될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4년짜리 패키지의 싱글 룸의 경우는 25만 5,999달러. 그러면 이건 집안체 전원주택, 전원 도시에서는 살 수 있는 돈이죠.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대략 3억 5천만원부터 시작해서 더블 룸인 경우에는 최소 가격이 31만 9,998달러. 약 4억 4천만원입니다. 최단기간인 1년짜리 싱글 룸은 7만 9,999달러. 약 1억 1천만원부터 선택할 수 있고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가격에 모든 식, 음료와 피트니스, 센터, 스파, 주 2회 청소 서비스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여원만 포함이 된다는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425개 항구와 140개국을 도착을 했을 때 들어가는 추가 관광비용이 만만치 않겠죠. 그렇다면 은퇴를 한 다음에 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정치적으로 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아마 선택을 할 텐데 이유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패키지를 만들었을 텐데 얼마나 될까요?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되는 이슈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빠르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미국의 보험 사기극이 있었습니다. 곰으로 변장한 도둑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곰으로 변장을 해서 고급 차량을 훼손하고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타는 일당의 꼬리를 잡힌 겁니다. 14일 캘리포니아주의 보험부는 20대에서 30대 4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이 총 14만 1839달러 하나로는 대략 1억 9942만원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고 밝힌 겁니다. 조사 결과 이 사람들은 지난 1월 28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인근 레이크 에로헤드에 주차가 된 2010년형 로스로이즈 고스트 차량에 대해서 야생 곰에 의한 차량 손상 피해를 주장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했었는데요. 이들은 증거로 곰이 차량에 들어가서 내부를 훼손하는 영상을 제출한 겁니다. 영상을 가만히 보시면 레졸루션 상태가 화질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자동차 실내에 들어가서 막 뒤지고 있죠. 영상에는 곰으로 보이는 형체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마구 헤집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실제로 곰 피해로 판단을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후 조사에서 모든 것이 사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보험부는 보도자료에서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영상 속의 곰은 실제 야생 곰이 아닌 곰의상을 입은 사람으로 확인이 됐다고 전한 겁니다. 보험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생물학자는 영상을 보고 곰옷을 입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생물학자가 직접 판단을 하게끔까지 간 거죠. 절차가. 사기단은 같은 수법으로 2015년형 멜셀레즈 G63 AMG와 2022년형 멜셀레즈 E350 등 고급 차량 두 대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들이 보험사로부터 부정수령한 보험금은 총 14만 1839달러, 하나로는 1억 9,942만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고 이들의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갈색 털과 곰 머리, 발톱 자국을 재현하기 위한 금속이 부착된 곰 의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에 넘어갔고, 샘버 더니노 카운티 검찰이 사건을 맡아서 이들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3명이 구금됐으며, 한 명은 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람을 상해하지 않은 범죄라는 기준점으로만 봤을 때는 귀엽기도 합니다만, 세상에 참 별사람 다 있습니다. 훈훈한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나면, 누군가가 인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역사가 바뀐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사시면서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왔습니까? 아직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왔습니까? 혹은 아직도 한 번도 온지도 모르고 사시고 계십니까? 한번 이런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숙자였던 나에게 희망을 준 은인을 찾고 싶다는 스타 작가가 있습니다. 영화 베이스드 보이즈, 터널 등의 원작자인 소재원 작가, 41살입니다. 과거 노숙인 시절의 서점에서 쫓겨난 자신에게 책을 선물해 준 은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소 작가는 지난 15일 인스타그램에서 20여 년 전 노숙 시절 서울의 한 서점에서 3일째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서점이 유일한 장소, 여가의 장소였다라며, 3일째 되던 날 직원이 냄새가 난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나가주세요 라고 했다라고 밝힙니다. 이어서 순간, 얼굴에 붉어져서 황급히 서점을 빠져나왔다라며, 그때 저기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분명 날 부른다라는 확인이 들어서 고개를 돌렸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당시 소 작가를 불러세운 사람은 서점에서 있던 다른 여성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즉, 나가주세요 라고 얘기한 직원이 아니라 다른 여성 직원,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게 됐는데, 노숙자, 나는 예비 범죄자와 같은 낙인이 찍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러한 내 행동을 눈치챘는지, 그 직원이 잠시만요 라고 소리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직원의 손에는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급히 달려온 탓에 숨을 헐떡이던 직원은 소 작가에게 책을 건네며, 이 책만 읽으시더라고요. 다 못 읽으셨죠?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 받은 책은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 이청준의 소설,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소 작가는 태생부터 가난으로 찌들었던 내가 선물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 생일 때도 받아본 적이 없는 선물이었다라며, 눈물이 와이칵 쏟아졌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나중에 제 작품을 직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직원은 손을 꼭 잡은 뒤 돌아섰다고 합니다. 소 작가는 직원에게 받은 친절을 매번 되새기면서 버텨왔다고 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해당 직원을 향해서 이젠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을 닮은 네 작품들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잘 지내시는지 당신 덕분에 괜찮은 작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흔들리거나 흰겨움이 찾아올 때면 그때를 떠올린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내가 과연 당신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작품을 지필하는지 언제나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한다라며, 내가 말한 대로 작가가 됐고, 작품을 선물할 만큼 이름 있는 작품을 썼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크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소 작가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나서 20년이 훌쩍 넘은 시간에 고마운 마음을 고백하고 싶다라며, 당신의 이름도 궁금합니다. 제게 처음으로 친절이라는 감정을 알게 해준 당신이 무척 보고 싶습니다. 라고 소망을 합니다. 소 작가는 영화 비스트보이즈, 소원, 터널, 공기살인 등의 원작 소설을 지필한 베스트셀러로 작가로서 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베스트 보이즈의 원작이자 그의 첫 소설인 나는 템포로였다라는 남성 접대구의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소 작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거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호스티스로 일을 했었다고 밝힙니다. 어떠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난 것은 이 소 작가라는 한 사람의 최대의 운이죠. 행운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나서 그 인생이 바뀔 때까지의 과정에서 정말 힘든 상황을 거듭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줬었던 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건넸었던 책.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게 부러운 게 절대 아니고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혹시 만났나 혹은 이런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페르 공항에서 잡힌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혔는데요. 몸에는 독거미, 진해, 개미 등을 몸에 둘러썼다고 합니다. 페르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 등 멸종위기를 밀반출하려다가 현지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페르의 호루에차베스 국제공항에서 28살 된 한국인이 타란툴라 독거미 이름이고요. 320마리나 됩니다. 진해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를 숨겨서 출국을 하려다가 당국에 잡히고 적발이 됐다고 15일 페르의 산림 야생동물보호청이 밝혔는데요. 프랑스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검색들을 통과하던 이 남성의 복부주의에 수상한 돌출부가 있는 것을 공항에 보안요원이 확인을 하고 직접 검문을 해서 이를 적발했습니다. 세르포르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남성은 야생동물들을 담은 작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통에 접착테이프를 붙인 뒤 몸에 밀착시킨 벨트형 가방 안에 봉지 등을 넣었다라며 야생동물은 페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종은 페르에서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고요. 이국적인 동물의 경우에는 연말 10시에 밀거래 시장에서 높은 가격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밀매업자들은 보안검색을 피해서 가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독검이 또 수십 마리도 아니에요. 독검이 320마리, 지인의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를 몸에 두르고 출국을 하려고 했다. 외로움은 치매발병의 위험을 무려 31%나 인지장애 위험을 15%나 담배를 한갑이면 20개피가 들어있는데 15개피를 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14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외로움을 느낄 경우 치매 위험과 인지장애 위험이 아주 증가한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만성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도 높아져서 하루에 담배를 15개피 피우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전합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연구팀은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약 61만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얼마나 자주 외로움을 느끼는지, 인생에 동반자가 없다고 느끼는지 등의 외로움과 고립 상태를 설문조사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아주 다양한 단계로 감정을 평가하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연구팀은 참가자들의 인지능력과 치매발병 위험도 등을 진단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외로움은 치매발병 위험을 31%, 인지장애 위험을 1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구에서도 외로움이 치매와 인지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미국의 러시 대학의 연구팀은 2022년 외로움이 치매 위험뿐만이 아니라 기능의 저하, 뇌부피의 감소 및 뇌백질 손상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외로움과 고립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놀랍게도 노령층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가 많지만 젊은 성인이 노인보다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것이 거의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선입견이죠. 우리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면 반려자를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거나 혼자 된 독거노인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젊은 성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노인보다 두 배가 높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치매발병 확률이 31% 인지장애 위험, 인지장애라는 건 뭔지 아시죠? 뭔가를 보고 살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인기에 있는 이 기니피그라는 게 있습니다. 기니피그. 이름은 생소하실 텐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저거 세상 본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저게 무슨 과의 동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요. 이 기니피그의 요리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가리에서는 애완동물로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실 남미 쪽에서는 애완동물은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 뉴욕의 한 식당에서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고 있는 기니피그 요리를 판매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징그럽고 먹기가 깨름직하지만 현지에서는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 뉴욕포스에 따르면 미국의 퀸즈 코로나 지역의 라 카사 델 쿠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에콰도르 전통 요리인 구운 기니피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냉동상태의 기니피그를 마늘과 각종 향신료로 양념한 뒤 꼬치에 끼어서 굽는 방식으로 요리하는 메뉴라고 합니다. 완성된 요리는 2.5파운드 약 1.1킬로 크기로써 밥과 감자, 옥수수, 땅콩소스와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루시오 파레라 매니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고기나 토끼고기보다 맛있습니다. 라며 특히 머리 부분이 가장 맛있는 부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식당은 에콰도르의 교민뿐만이 아니라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자서 기니피그 한 마리를 다 먹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니피그는 에콰도르에서 수천년 전간 이어져온 전통식재료라고 합니다. 저지방, 고단백식품으로 각광받고 있구요. 소나 돼지에 비해서 사육공간과 자원이 적게 들어서 대체식량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에콰도르에서는 결혼식과 같은 특별행사에서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신부가족에게 한 쌍의 기니피그를 선물하는 전통도 있구요. 기니피그 요리는 페루에서도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식용으로 사육이 되는 기니피그는 몸집이 애완동물용의 두 배에 달하며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종류는 설치목에 속하는데요. 기니피그는 이에 대해서 애완동물 또는 실험동물로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페루 등지에서는 식용으로 사랑받고 있고 생김새는 쥐와 비슷하지만 주둥이와 꼬리가 짧고 귀여운 외모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미 쪽에서 살고 계시거나 사시다가 오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댓글 달아주시죠. 이 기니피그 드셔보신 적이 있으시면 맛이 어떤지 말입니다. 자 다음도 훈훈한 소식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준비했습니다. 수학여행 기억나십니까? 저희 같은 때에는 수학여행을 경주로 가는 게 최대의 긴 거리였습니다. 요즘에는 수학여행을 뉴욕의 동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부 쪽으로 가기도 하고 동남아시아 가는 것은 아주 흔한 일입니다만 수학여행의 비용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 비용을 내진 학부모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가 수학여행의 비용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경비를 대신 내줬다는 사연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아들의 학부모입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학여행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A씨는 한 달 전쯤 중학생 아들이 수학여행을 간다는 통지문을 보여줬다라며 당시 겪은 일을 적었습니다. A씨는 당시 수학여행에 가지 못하는 일부 아이들을 보고 설마 돈 때문에 못 가는 건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 행정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금액의 문제라면 조용히 내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를 학교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후 수학여행을 출발하는데 일주일을 앞두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측은 아직 입금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입니다. 라며 독려를 했지만 수학여행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A씨는 통화를 마친 뒤 해당 학생들의 이름으로 수학여행 비용을 입금했다라며 학교 측과 나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학교 측이 정확한 금액으로 입금해 주시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남아도 처리가 힘들다고 한다라고 보내자 A씨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 이름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학부모인거죠. A씨는 뿌듯하면서도 씁쓸했다고 합니다. A씨가 이제 학부모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잘 사는 것만 보이고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어서 세금이 정말 잘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돈 문제로 밥을 굶는다든지 수학여행이라는 인생 최대의 추억 같은 이벤트를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합니다. 이를 본 네티인들은 멋지다. 덕분에 그 학생은 친구들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겠다. 덕분에 훈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돈을 벌기는 열심히 봅니다. 우리가. 그런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고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만 말죠. 우리가 번 돈을 정말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어렵게 번 만큼 값지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나이가 되어봅니다. 여러분들 위장에 좋다고 해서 양배추들 드시죠? 저도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마, 양배추 이런 거를 기회만 되면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만 이런 사람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위가 약한 사람들은 양배추를 많이들 먹습니다. 위 점막을 강화하고 손상 부위의 재생력을 높이는 비타민 UK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배추가 모든 사람의 위의 만능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가 약해서 소화불량이 잦은 사람에겐 양배추가 도움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양배추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소화불량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식이섬유는 위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서 장까지 내려가는데 장에서 장 내 미생물에 발효되며 소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탄가스 등이 발생을 하면서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가 분해하기 어려움으로써 위에도 물론이고 부담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소화불량이 잦지만 위 점막이 손상된 것은 아니라면 생강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프로티아제, 트립신, 우레아제 등의 효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어서 적당히 먹으면 식후 더부룩함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4명의 성인에게 생강으로 만든 캡슐을 먹게 한 뒤에 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먹지 않았을 때보다 위장 내의 음식물이 빠르게 배출됐다는 대만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생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2g에서 3g 정도 먹는 게 적당하다고 하고요. 위의 해로운 생활을 그리고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게 문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등이 구부정하거나 거북목이 심한 상태로 오래 앉아서 생활해도 소화가 잘 안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는 컴퓨터 하겠다고 책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상체 자세가 흐트러지면 명치와 소화기가 압박받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생강을 먹기 전에 올바른 자세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끝까지 밀어넣고 허리를 곱게 펴도록 하고요. 고개를 살짝 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경이 있습니다. 요즘에 안경의 용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죠. 근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앞사람만 딱 안경을 쓰고 쳐다봐도 그 사람의 개인정보가 모두 안경에 나타나는 안경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얼굴을 쓱 쳐다보기만 해도 이름, 나이, 집주소, 전화번호, 심지어는 친척 이름 같은 개인정보까지 알려주는 안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경은 하버드대학교에 재학중인 암프응우엔 학생과 케인 아르다이피오 학생이 고안한 ix-ray 기술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ix-ray 기술 이 기술은 메타의 레이반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안경에 장착된 카메라는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의 얼굴을 찾아서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얼굴 검색 엔진에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안경에 모든 정보가 들어있던 게 아니고요. 안경이 검색을 해버리는 겁니다. 순간 받은 정보는 대형 언어 모델인 LLM으로 보내지고 LLM은 수집한 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름, 직업 등 개인정보를 종합해서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찾아내는 이 Fast People Search 공개된 개인정보를 찾을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주된 목적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는 목적인데요. 학생들은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과 윤리적인 문제를 경고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죠. 안경이 무슨 데이터나 유심이나 어떤 칩이나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안경이 검색을 하는 겁니다. 순간 빠르게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검색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공개된 사람들만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세상이 참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발한 이 내용 뭔가 좀 보완이 되면서 앞으로 상용화가 될 만도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끝까지 쉰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의 인생 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주제 내용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주말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매일 궁금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생긴다네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 정보가 넘치네 따뜻한 이야기들 속에 정보가 넘치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셈을 알게 되고 기다리셈과 시간 속에서 우리만의 지식과 상식이 늘어난다네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뉴욕 기다릴 새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이 편안함과 여유로운 삶의 시간 속에서 사실상 아침 에너지 추석 ō